안녕하세요 고개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 공간부장입니다 보스 신드롬 버전상 배틀카드 픽업 소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터 소환은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죠 보스 신드롬은 스페셜 카드만 하나씩만 얻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편하게 가자 빛나와라 빨간색 좋습니다 나왔나요? 안나왔네요 빠르게 가보도록 하죠 두번째입니다 넷마블은 욕을 먹어야 되죠 짐승친구들의 땅땅이가 외칩니다 넷마블 지발놈들 역시 넷마블은 욕을 먹어야지 카드를 주는군요 스킵 아 이거 아니네요 세트 카드였네요 계속해서 까보도록 하죠 스페셜 카드 필요하거든요 편하게 가자 행운의 숫자 3 따닥 자 좋습니다 빛나라 빨간색 스페셜 카드 한방에 끝내자 좋습니다 스킵 옵션 카드네요 빠르게 끝날 리는 없군요 상대는 넷마블입니다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도바 뽑기 시스템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컨텐츠죠 넷마블의 최고의 컨텐츠 계속해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불안한데요 아 불안한데요 자 짜우자우 자 남자는 뭐죠 짜지 자 좋습니다 자 넷마블 이정도면 줘야죠 자 스킵 스페셜 카드 아 아니네요 자 계속해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나왔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드쪽을 클릭해야 되죠 우지 자 좋습니다 짜우자우 자 왼쪽이 아니면 오른쪽 오른쪽이 아니면 왼쪽 자 스킵 오 좋습니다 스페셜 카드 자 이그니스 자 이그니스 하나를 얻었어요 자 좋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자 넷마블 여기서 끝내자 자 우리 조기 퇴근 한번 해보자 자 조택 빛나 라팔간색 자 스킵 스킵 자 이거 세트 카드죠 아 이놈의 새끼들 자 여기서 스페셜 카드 주고 끝내자 자 이그니스 말고 저기 뭐냐 제로로 자 제로로 주세요 빛나 라팔간색 자 스킵 그래요 자 달라고 자 빨리 끝내자 서로 퇴근하자 자 위아래 위아래 자 위지 자 빨간색 양봉의 기운이 빛나 라 빨간색 스페셜 카드 딱 아 이거 아니네요 자 스킵 자 좋습니다 자 위가 아니었다면 어디를 클릭해리죠 자 미치죠 자 넷마블 똥집 아 이런 똥집은 싫었니 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때는 나갔다 와서요 자 길이를 하고요 자 넷마블을 속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배트카드 픽업소원이 맞거든요 자 그럼 계속해서 깨보도록 하죠 자 누를까 말까 자 누를까 말까 자 지금이니 자 넷마블을 속였거든요 자 넷마블을 제가 누를지 몰랐습니다 자 빨간색 아 아 이 개놈의 새끼들 왜 안주는 거야 자 넷마블 밑에서 앉아 쓱하고 넣어주세요 자 조기 퇴근해보죠 자 좋습니다 빨간색 여기서 역전을 따가 아 자 스키 아 도대체 너네 왜 그러는 거냐고 아 오늘도 또 천장을 찍어야 되나요 아 싫거든요 루비 아끼고 싶다구요 너네 이러고 콜라보 할 거잖아 아 자 스키 자 넷마블이 얘기하는 것 같네요 천장으로 가져가 여시나 처먹으렴 공감 보자 화금을 하렴 이런 건가요 아 빨간색 빨간색 따가 자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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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킵 네 하 샹페이카드만 주네요 자 결국은 천장용사 공간부장 자 오늘도 증명이 되죠 공간부장은 천장용사이다 천장용사 스킵 자 역시 스킵을 자 이렇게 해서 저의 뽑기는 천장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다 얻었으니까 많이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열심히 모아서 다음 뽑기 영상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